음악 안녕하세요 대전교육뉴스 학생 아나운서 나하은입니다 황구은입니다 보통 학교 공부하면 국어나 수학, 과학과 같은 과목만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미술, 음악, 체육과 같은 예체능도 엄연히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학교 교육입니다 맞아요 최근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의 감성과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는 학교 예술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노력의 결과를 볼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됐다고 하죠? 네 제3회 학교 예술교육 박람회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평송 청소년문화센터 일대에서 제3회 학교 예술교육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즐겁게 배우고 함께 나누는 감성 팡팡 대전 예술교육을 슬로건으로 마련됐는데요 관내 90여개 학교와 예술단체가 멋진 무대와 전시를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5천여 명의 학생과 교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자리를 빛냈습니다 학교 예술교육 박람회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이룬 예술적 성과를 한자리에서 발표하는 예술교육의 큰 한마당입니다 올해에는 90여개의 학교에서 또 지역 예술 전문가들께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등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님들 뿐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참여하셔서 즐거운 박람회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평송천소년문화센터 대극장과 소극장, 야외 무대에서는 국악 합주, 가야금 병창, 사물놀이, 오케스트라, 리코더 합주 등 학생들의 다양한 공연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그동안 갈그닥근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학생들의 멋진 모습에 관객들의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다른 학교 예술 활동도 보고 저희 학교 예술 활동도 하니까 저희 학교에 관한 그런 예술 경험도 쌓을 수 있어서 좋았고 다른 학교 예술을 통해 저희도 다른 학교 예술 그런 쪽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밖에도 평송천소년문화센터 1층 전시실에는 학생들이 뛰어난 상상력이 담긴 500여 점의 미술 작품이 전시됐으며 중앙광장에서는 12개의 예술 체험 부스를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학교 예술 교육 박람회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선생님과 지역 예술인이 함께 만들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대전 교육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학생들의 땀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예술 공연과 기술 작품을 보니까요 대전 교육에는 다양한 끼와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뭐든지 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계속해서 대전 예술 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과 미래를 찾아가는 씩씩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대전 교육 뉴스 한 주간 행사와 짧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공모전을 통해 모집한 169개 대전 교육 정책 아이디어를 상의적인 교육 정책으로 개발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대전 시민과 함께 서로 의견을 나누는 2019년 제2차 대전 미래 교육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대전 교육 정책 개발 과정과 방향에 대한 주제강의 정책 개발 원탁 토론, 전체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토론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대전 교육 정책 탑10을 선정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2019년 SNS 전문가 평가, 매치즌 투표 결과 올 한 해 동안 SNS 운영을 가장 잘한 기관으로 선정돼 2019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교육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언론 매체별 특성을 살린 맞춤별 홍보 현장 중심의 생생한 교육 활동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교육 수요자의 피드백을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 활용하고자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 다양한 SNS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카드 뉴스, 라이브 방송, 인포그래픽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 소식을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로 소개하는 등 참여형 정책 홍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10월 19일과 2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대전수학축전을 개최했으며 이틀 동안 행사장을 다녀간 방문객이 4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상황을 이뤘습니다 이번 축전은 수학체험전, 수학경진대회, 수학동아리 컨퍼런스 등 기존 행사 외에도 수마켓, 수학방탈출게임, 수학보드게임 등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관내 초중고 20개교 학생 80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배우는 대전 민주시민 탐방길 현장체험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체험활동은 민주, 독립, 평화, 인권, 소통, 나눔 등 민주화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역사적 현장을 탐방하는 초중고 각 5개 코스에서 진행됐습니다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요즘 시장에 가면 먹음직스러운 싱싱한 색깔들이 한가득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과, 배, 단감, 석류 등등 특히 저는 다몽을 좋아하는데요 제철과일은 우리의 입맛을 살릴 뿐만 아니라 건강에 더 좋다고 하죠 맞아요 대전 교육가족 여러분도 가을철 보약, 제철과일로 건강 챙기시길 바라고요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 교육뉴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하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